저쫄티비 은별이 킹 봤쥬? 아... 못 배웠겠다. 유행 지났쥬? 임혜림! 잘했어, 잘했어. 설마... 조우리 오빠? 미안한데, 예림. 네, 방관자였거든요. 예림 공받을 때 얼굴... 이번엔 안 그럴 러브야. D등급을 맞히면 1점. 한 표를 받은 D등급을 맞히면 3점. 자은이는? 자은이 없이 시작해야... 있잖아. 에이, 서운하게. 나도 A등급인데? 사실 A도 무용지물이잖아. 그리고 김다현, 방우이고. 어떤 경우에도 흔적은 남기지 않는다. 몰라? 애들 하는 거지? 음... 그럼 또 투표라도 할래? 수행평가가 관역피구인 이유는? 아니... 그래도 난 사람이었어. 왜 시합 전에 연맹에 소문 내려고? 얘 여자 좋아한다고? 아니? 넌 못해. 니가 하면 난 너 싸패로 모일 거거든. 그렇지, 예림아? 시발... 해봐, 어디! 예림아. 더는 은정이 무릎 꿇리기 싫으면... 시발... 헉... 색깔이 뭐야?